여러분, 어저께였죠. 또 뜨거운 서울시의 강북 대개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고요. 뒤 이어서 관계 본부장이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역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강북 대개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그 속에 진주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핵심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뭔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일단 구독과 알람 좋아요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강북을 간남처럼 만든다. 오세훈표 대개조의 이곳 들썩! 난리 났습니다. 제목부터 그냥 혹하죠. 오세훈표 강북번 대개조, 베드타운서 변신, 상업지역 총량제 규제 풀어서 초고층 업무 시설로 조성, 용적률 대폭 완화, 노후 아파트 4만 2천 가구 혜택 기대. 이제 올 게 왔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지금 지정된 곳들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골머리를 썩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뭔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벌써 며칠 전에 제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가로주택별 뒤쪽에 상업지를 끼고 있는 뒤쪽까지 함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1100%, 현재는 350%, 400%, 오목표 밖에 안 되는데도 그거를 뒤에까지 포함해가지고 짓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 노선형은 노선형이었죠. 노선형 지역. 어쨌든 그런 혜택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역주변에 있는 빌라를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점점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추진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혜택을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역시 나왔고요. 여러분들 혹시 정보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따가 10시가 되면 저도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0시가 되면 생방송으로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엽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알림을 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생방송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혜택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우리 군문경매 식구들은 내일 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완화책과 관련된 내용이지 규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완화의 데미지를 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정말 파격적인 완화책이라면 다시 한번 또 일시적으로라도 들썩일지도 모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오늘 쏟아질 거기 때문에 요것도 예의주시하시고 만약에 진짜 좋은 내용이면 오늘 움직였으면 좋겠다. 왜요? 이게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기사가 뜨진 않아요. 그렇죠? 발빠른 기자님들은 바로 한두 시간 안에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어제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드타운 이미지가 상한 서울 강북권에 초고층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 기존에 두세 배의 수준으로 확대된다. 강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강북지역에 상업지역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밀집도는 높은데 실제로 그 안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상업지가 없다는 거는. 그래서 많이들 강북에서도 일자리가 많은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왔었는데 자립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죠. 강북 노후아파트 4만여 가구가 사업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됐다. 대규모 유휴부지에서 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한하는 화이트사이트. 이것도 처음 도입한다. 이거는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해답은 이게 손님한테 있거든요. 회원님한테 모든 해답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죠. 저희 베프 옥션이 잘하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저희가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해답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회원님이 한 분이라도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최초로 드디어. 이게 사실 공무원 시스템 안에 있는 분들이 창안에 내는 내용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교수님들도 틀 안에 박혀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창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일률평륜적인 이게 맞나? 폭넓은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관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화이트사이트, 균형발전사업협상제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들이 제한을 할 겁니다. 근데 그냥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또 지산납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가디라든지 구디 같은 데 보십시오. 지금 그 안에 공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상황 똑같이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고 그런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 제한했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자리를 제한하면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주상복합몰에다가 여기다 모두 놓고 전시관도 놓고 영화관도 놓고 모두 할 테니까 용적률 이렇게 줘라. 우리가 80층짜리 만들게. 예를 들어서 죽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자리를 포함한 기업이 또 들어오면서 그래서 어떤 기업은 본사가 이리로 이전하겠다라고 미리 선도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강북에서도 이제 직주근접이 가능해지는 거죠. 강북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서남권에 이은 두 번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동북권과 서북권 등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업시설 면적이 작고 주거 노후도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이 정체된 노원구 월계, 중계, 하계동 일대 노후단지에 용적률을 과감하게 풀어 신도시급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은 용적률 최대치의 1.200까지 부여하거나 제3종주거, 용적률 최대 3종주거가 현재 300%인데 이거에서 준주거로 종상향해줄 방침이다. 300%에서 50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 이거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층까지 지울 수 있었던 걸 50층으로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강북권 65개 단지 4만 2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거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진행은 해야 되는데 지금 난감했거든요. 난감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건축비 때문에 망설였던 동의를 했었던 주민들이 건축비 또한 대폭 감소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 그럼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주민들이 그만큼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 30층까지 짓는 거를 50층까지 혜택 준다고? 오케이, 고마워. 근데 또 너네 이렇게 주는 만큼 또 많이 뺏어갈 거 아니야. 임대아파트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요, 그런 거 많이 적용하지 않겠대요. 아주 실용적으로, 실전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게끔 이번에 제대로 카드를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해 고층 오피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업지역 면적을 기존 동부권, 서부권의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상업적 면적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좋아지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차량기지 등 대규모 유효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종상행하고 용적률과 공공기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민의 보금자리인 광복권은 지난 50년간 소외되어 왔다며 비강남권을 강남지역의 발전 정도 경제력 주거 수준으로 맞추는 게 서울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게 일단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가 화이트 사이트 주요 예정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북권에는 이미 많은 곳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혜택을 받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동북쪽이죠. 동북쪽이 지금 혜택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도 좋은 혜택을 이미 준 상태였는데 들어오는 기업에게 자유롭게 제안하면 수용해서 다양한 혜택 또한 준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밀어붙이고 더 큰 혜택을 위해서 더 좋게 지금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죠. 저는 지금은 슬프지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주변도 이제 바뀌고 새 아파트 들어서고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요. 이곳이 만약에 애초에 빈 땅이었으면 삽시간에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삽시간에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지금 이걸 진행한다고 해서 삽시간에 지금 갑자기 막 그냥 몇 년 안에 진행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가 진행되는 거 보고 괜찮은 거 같네. 그럼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어? 저기 진짜 좋아졌네. 우리도 조금 허긴 추가 분담금 5억 들어갈 거 한 1억 5천밖에 안 드니까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부담됐었는데 그래도 우리도 하는 게 좋겠네. 쟤네 많이 올랐네. 그러면 우리 해도 되지 해도 되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게 서서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만 일어나면 안 돼요. 도로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도로도. 도로는 옛날 그대로인데 또 입주민들만 또 이제 많아지게 되면 고통이 또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집니다. 이게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아예 그냥 아예 맨땅이었으면 삽시간 안에 이제 이게 잘 되겠지만 천천히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3, 4년, 5년, 10년 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강연을 듣고 왔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이 먼저 올 것 같냐 완전히 그 가가호호 집에서 사용하는 로봇을 진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핸드폰도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게 더 빨리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야 여러분 로봇사회가 더 빨리 올 거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자율주행이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로봇사회가 더 빨리 올 거래요. 그 근거와 이론이 뭐였냐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개발과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대요. 이게 자율주행차끼리만 있으면은 어떤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이 자율주행이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100% 자율주행차라면 금방 삽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자율주행 아니면 안 돼. 딱 이렇게 하면은 삽시간 안에 그 동네는 그냥 사고 없이 자율주행차만으로도 안전하게 금방 시스템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 자율주행이 이게 공존하는 어떤 교통 가운데에서 이게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걸 이 맞추는 과정이 이게 되게 힘든 거래요.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차라리 지금 요이 땅 지금부터 그냥 국민들 운전하지 말아. 안 돼. 자율주행으로 완벽하게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고 지금 가능하니까 운전대 잡지 마. 운전대 만들지 말아. 이제 자동차. 안 돼. 요이 땅. 내일부터 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삽시간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이미 지금 맨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노후된 곳이 너무 많고 도로도 꼬불꼬불이고 너무 불편하고 광복구 가면 여러분들 도로 잘 알겠던가요. 나는 헷갈려. 여러 번 가도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좋아하는 질 거예요. 서울의 숙제는 맞아요. 점점점 강복이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데요. 분명히 시간은 걸릴 거예요. 너무 지금 막 들떠가지고 그래서 막 알아본다거나 알아보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릴 거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 또한 팩트체크 하시면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근처에 있는 빌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원구 지금 자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아예 어느 지역을 보라고 이렇게 기자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상계주공 성산시험 월계재건축 숨통 아예 어디를 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자 그래봤자 300%에서 500%가 되는 거예요. 자 300%에서 500%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역세권 제가 얼마 전에 아침 방송에 둬서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근처에 어떤 지역 지구 중심으로 어떤 심사를 통해서 괜찮은 곳은 350m 반경까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곳은 250m 반경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 상업지까지도 종상향이 일어날 수 있도록 4단계나 종상향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15층짜리 아파트가 300% 혜택에서 500% 가는 곳과 4층짜리 빌라가 몰려있는 공간에서 종상향 4개를 통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갑자기 상업지역이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지역과 미래의 사업성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히려 더 명확해졌죠. 여러분 명확해졌죠. 네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 내용을 듣고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모님 경매 식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좋은 혜택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강북은 저평수가 많거든요. 평수가 작은 곳들이 많은데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재건축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라봐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같은 돈으로 효용의 가치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투자 실용적인 투자 이해 되시죠? 자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쪽 지역에 있는 이제 매물들 가격을 높이거나 조금 이제 들어가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게 또 조금 소문나기 전에는 또 오늘 내일 뭐 며칠간은 또 이렇게 뭐 흐지부지 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또 중개사님도 왜냐면 주인들한테 자세히 설명은 안 해요. 왜요? 빨리 이 기회에 또 몇 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어쨌든 현실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도 조사하시면서 지켜보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있으면 10시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방안 기자설명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또한 제가 내일 포인트를 또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노강은 오늘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도노강이 지금 가뜩이나 서울 안에서도 조금 외톨이 지역이죠. 다른 곳들은 많이 오를 때 도노강은 항상 들올랐고요. 다른 곳들이 많이 오르면 그나마 조금 올라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그런 외로운 지역이었는데 도노강이 더 외로웠던 것은 양주신도시 남양주신도시 뭐 이렇게 주변에 또 위로 조금 올라가면 경기도에 또 조그마한 신도시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도노강이 더 외로워졌어요. 외로워졌어요. 그 같은 비용이라면 차라리 아빠만 조금 힘들게 출퇴근하더라도 그래 우리 양주신도시 가서 살자. 엄마랑 애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많이 떠나면서 더 힘들어졌어.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재건축비 상승으로 또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었는데 아주 좋은 발표로 이번에 어느 정도 좋은 상황으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노강 그동안 너무 떨어졌어요. 8억짜리가 5억대 되고 여러분 6억짜리가 3억대 4억까지 떨어지고 더 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곳은 서울입니다. 용산구까지도 그래도 가까워요. 도노강에서는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용산구하고도 이렇게 가깝다고요. GTX 타고 아무리 30분 만에 삼성역까지 오면 뭐합니까? 삼성역에서 지하철 타고 또 강남까지 서쪽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나 강북에서 그냥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그래도 강남에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노강 의외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대로 정부는 공급 물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지금 완화책을 안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진행은 될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주 좋은 기사가 떠가지고 저도 흥분된 마음으로 요약정리를 하면서 야 그러면은 더 빌라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도노강은 또 인기가 있거든요. 그죠? 아파트들 근데 그 와중에 역 근처에 있는 빌라 그리고 아 요 얘기를 빼먹는데 뭐나요? 역 근처에 상업 자 봐봐요. 상업지를 지금 현재보다 3배로 불려준다잖아요. 그러면 상업지를 어디 중심으로 만들 것 같아요? 역 주변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자 도노강 중 자 강북 지역 중에 역 근처인데 아직 상업지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다. 그러면 최소 250m 반경 많게는 350m 반경까지 그 안에 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그냥 여러분 그냥 빌라 산호 빌라 산호 빌라에 대한 거래도 없고 지금 오히려 공주가는 빌라 더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빌라 갖고 있는 사람도 거래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요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인트가 결론이 이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도노강 아파트가 아니야. 여러분 이건 너무 쉽게 판단하는 분위기인데 누구나 다 또 골러 쏠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도노강 역 주변에 중심 상업지를 늘려준다고 했으니까 그죠? 어차피 어차피 재개발을 하면 늘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일단 뭐예요? 서울의 역 주변의 250m 안은 그냥 상업지로 바뀔 거구나 그게 언제냐가 문제인 거지 이건 결론인 걸 아는 거죠. 언제냐가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애들 명의고 내명의고 뭐고 그냥 하나씩은 그냥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시장 자체가 부디 빌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라니까요. 보여줬잖아요. 우리 회원님 낙찰받은 거 보여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빌라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매 공매로는 아주 저렴하게 낙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경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돈호강 아파트가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돈호강 아파트는 지금 여러분 투자해도 내 돈 묶인다고 전세가를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1억에서 2,3억은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빌라는 지금 어떤데? 빌라는 어떤데요? 여러분 안 묶인다니까 고민할 게 있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바람이고요. 오늘 좀 이따 10시가 기다려지는데요. 그 내용 가지고 내일 또 한바탕 우리가 또 기쁜 소식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할 서방님 멘토님 노도강 역세권 빌라가 나올까요? 염창동 아파트가 나올까요? 아 그래도 노도강보다는 염창동이 낫지 여러분 왜 그래 진짜 염창동에는 또 중공업 지역도 있잖아 거기 맞은편에 아마 지금 염창동 그 저기 그 밑에 남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염창동 9호선이잖아요. 고속철이에요. 9호선 보통 노선이 아니에요. 그거 저기 15분 만에 간단 말이에요. 일자리 많은 것은 얼마나 빠른데 9호선이 여러분 염창동이 훨씬 낫지 그쵸? 아휴 또 이렇게 하려면 한두 것도 없고 어쨌든 부길성님 아침 뉴스에서 왔는데 멘토님 정리로 이해가 빡 왔네요. 좋습니다. 올립소림 멋쟁이 멘토님 셔츠 멋져요 제 옷이랑 비슷해 오늘도 감사합니다. 커플룩인가요? 네 좋습니다. 동희언니님 성지쌤 또 흥분하셨네요. 마스터김리 아 마스터김리 나 누군지 알았잖아. 양산에 사시는 우리 마스터김리님 베푸는 사랑입니다. 조한나님 아이고 싱가포르에서 우리 또 조한나님이 열정이나지 감사합니다. 김미님 핵심 꼭 집어줘서 너무 좋네요. 최인성님 멘토님 천기누설입니다. 천기누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다 여러분 제가 앞만 얘기해봤자 이게 부동산 경험으로 다양한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서 할 수 있지 여러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실천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만 야무지게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 제가 예전에는 기억나요? 여러분 번동의 138번지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도 아예 내가 꼭 집어가지고 아침방송에서 설명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거기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어요. 어저껜가 그저께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그냥 묶여버렸어요. 그때 그 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왜 하라 그랬냐면 그때 그런 거가 아직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어. 모아타운이나 신석통합기획이 그래서 되게 쌌단 말이에요. 실망하고 싸게 파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거 사라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3년 전인가 그래요. 2년 반 전인가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샀잖아요. 우리 형님도 많이 사고 그거 토지거래 허가구 묶였어? 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또 몇 년 지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네? 그렇죠 알겠죠? 네. 오늘 네. 자 오늘도 멘토님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자 부자님 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이수님 96일차 네. 김솔님 멘토님 오늘도 쪽집게 강의 감사합니다. 네. 아델리스님 에? 뒤늦게 들어왔는데 다행히 핵심만 듣고 오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게 베프와 함께하는 분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또 오늘 저녁에 우리 또 특별히 베프옥션 식구들 또 공동투자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브리핑 시간이 있죠. 여러분 아주 좋은 물건 또 소개할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 생방송으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구문인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옥션의 이성재의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